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노바이드에서 사업개발 담당하고 있는 황동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노바이드는 디지털 덴티스트를 이용해서 치과 기공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덴트링크라는 서비스명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공물은 한국 기공사들이 다 제작을 하고요. 한국 기공물 자체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수가적인 장점도 있고, 또 라이센스 제도로 운영되는 곳은 저희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외 국가보다 한국 보철물에 대해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장점, 퀄리티적인 장점, 그리고 이 모든 작업들을 다 수행하기 위해서 덴트링크 팀에서 지금 세관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노바이드는 글로벌 서비스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들과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디캠프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많은 글로벌 인턴들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영업적으로나 오퍼레이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마케팅 담당자보다는 현지에 대해서 더 이해도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소통을 함으로써 더 많은 마케팅 효과들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노바이드 미션과 비전에 같이 부합하는 인재를 찾고 싶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셋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